한국교회 총연합이 제1-5차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상임회장들은 8월 말에 추진하려 했던 법인 설립 절차를 9월까지 연기하고 한기현과의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원교단의 내년 2월 24일을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킬 것을 권고하고 범국민대회 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NAP대책 TF팀 구성을 비롯해 신사참배 회계대회 참여와 재난지역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